대한민국 최초의 비절개 모발이식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살을 쬐지 않는다. 비절개 모발이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거 아무리 백날 저희가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서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쟤 왜 손을 두고 그래? 영상 있니? 영상 있어? 버퍼가 잠시 걸렸다고? 아 그러네. 난 이것도 내가 쓰는 저질 KT가 때문에 생긴건줄 알았더니 우리 버퍼였구나. 비절개에서 끊겼다네요. 비절개를 했는데 왜 절개가 돼버렸지? 지금 내 표정이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서 빨리 좀 풀어줘. 빨리 좀 야 이거 면태같아. 빨리 좀 풀어줘. KT 좀 안좋은 소리 했다고 벌써 이런거야? 야이씨. 야이. 양아치지. 아까 물 짜오더니? 그러니까. 야이. 이런식으로. 머리 예쁘다. 훨씬 낫네. 들었니? 어 들었어. 내 머리한테 한 얘기구나. 어. 아니 저기 뭐야 어제. 야 그럼 지금 저기 우리 대가총분들은 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녹음은 일단 해놓고 나중에 인터넷 복귀되면 그거 그냥 영상으로 올려. 붙여서? 어. 붙여서 올릴 수 있어? 붙여서 올리는 건 안될거고 따로 영상만 자 모션 의원하고 있었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오늘 모발 이식하고 내일 출근할 수 있는 모션 의원입니다. 2003년부터 네. 비절개로만 모발 이식을 해온 병원입니다. 2003년이면 살인의 추억이 개봉했을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거의 대한민국 최고 선두주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곳이고요. 강남역에 있는데 강남역에서 도보 2분 그리고 신논현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걸리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모션 의원의 가장 큰 장점 오늘 이식해서 내일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큰 장점이 없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지현처럼 엘라스틱 머리카락 찰랑찰랑하면서 그렇죠. 출근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뻘건 자국은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화를 걸으셔가지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매우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02 533-588-588-588-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유튜브에 가보세요. 유튜브에서요. 이모저모 모션티비 너무 길어. 길어. 모션티비가 딴 거야. 길다고. 모션티비가 딴 게 있대. 딴 거 있어. 털션티비나 이런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모션털티비 모션의원의 유튜브 채널은 이모저모 모션티비라는 점. 이쪽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비절개 모발리식 과정 그리고 후기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긴 하다. 왠지 재밌을 것 같아. 남의 머리 심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 미혼 여성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 신체적 특징 뭔지 아세요? 1위가 대머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뭐 대머리인데 돈이 졸랑이 많다 그러면 또 다르겠지. 만 다르겠지만 요즘에 노력해야 된다. 유전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도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탈모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지. 내가 머리 수점 없다고 바로 포기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할 필요는 없다. 다른 데 있으면 끌어다 땡겨다 쓰고 뽑아다 쓰고 이러는 거지 인생은. 원래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 아니겠어? 주세요. 부탁합시다. 자 이거 너무 대사 맨날 똑같아. 이거 좀 이거 좀 매일매일 좀 바꿔줄 수는 없나? 자 자립준비청년 손자영 캠페이너 TV대사 속에 이런 대사들 고아 이즈 쓰레기 부모를 못 만나서 저렇다 싹수가 없다 뭐 이런 대사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고 합니다. 손자영 캠페이너가 미디어 속에 고아 캐릭터를 조사하고 분석해본 결과 이유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으로 나오거나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모진 말을 들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진짜 그렇게 만들면 드라마보다 나을 게 없는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 뭐라고 부르니까? 보통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막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애들이 부모 골라서 태어나요? 뭐 전생에 업보로 부모 만납니까? 우리나라는 미신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아닙니다. 애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미국 영화 봐봐요. 정말 찢어죽이고 찢어죽이고 싶은 새끼가 남편이야. 그 남편하고 낳은 애라고 해서 걔를 남편처럼 대한다? 그런 거 없어요. 애는 애죠.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 이 아름다운 재단에 이제 케어를 받는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위탁가정으로 가게 된 이유가 얘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야. 실제로 악용되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뭐랄까 사회가 방치하는 바람에 네.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고맙죠. 우리가 시스템이 따진다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는 그때도 왜 사건 사고 같은 거 보면 이 친구들이 희생당하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우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도움이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에게 가다 보면 엉뚱한 데 끌려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이 사람들밖에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가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육원에서 나와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수가 매년 2,500명입니다. 맨날 말로만 젊은이들이 소중하다 젊은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태어나야 된다 젊은이가 부족하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애들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끼리라도 도와야지. 누구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어른 캠페인 손장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들어가 보시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후원하기도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배치도 주시고 가끔 이렇게 한 사람씩 문자 넣으면 괜히 뿌듯해요. 그럼요. 사실 별거 아니고 큰 돈 쓰는 것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누구보다 후레자식 소리를 많이 들었던 저인데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돕고 있구나 라는 얘네들이 후레자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연말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도네이션을 소개해드리고 도네이션 도네이션 들어오신 분들 하나하나 좀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소개를 하도록 하죠.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미아미타불 가수 나미씨를 좋아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교 군종병이었습니다. 제가 맨날 목탁 쳤거든요. 제가 기가 막히게 칩니다. 목탁을 막 졸라 막 32비트로 때려요. 막 어? 스님이 되게 좋아했어. 위플래시 봤어요? 위플래시? 아니? 위플래시 안 봤어? 네. 명작입니다. 꼭 보세요. 드럼 치는 학생이 성장하는 얘기를 다룬 건데 굉장한 명작입니다. 어쨌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님께서 제가 아직도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 뭐죠? 그 반야심경? 이제 못 외울 것 같아요. 마하바라 마하바라 반야밀다 심경 마하바라 반야밀다 심경 이거 제가 이거 목탁치면서 끝까지 외울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두 번째 공개 방송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찰지게 잘하거든요. 라오스 님께서 만원 나라가 콩가루니까 오늘 콩가루 방송이네. 그렇습니다. 지옥의 정지혁 병장 캐릭터를 닮았다고? 정지혁 병장? 정지혁 병장? 정지혁 병장이 아마 저 예전에 그 오인용이라고 애니메이션 거기 얘기하시는 걸 거야. 그냥 지옥이 아니 그 저기 뭐야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인용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근데 거기 나오는 정지혁 병장은 눈도 짝짝이고 이상하잖아. 쓸데없는 얘기예요? 김종호 님 사연이 너무 이것 때문에 꼭 우리가 사연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신장암 판정받고 최근에 재발돼서 13일날 재수술 들어갑니다. 재수술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요즘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고 만출도 굉장히 높으니까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이 나이가 43이래요. 저랑 동갑이에요. 골방 때부터 팬이라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완쾌하시면 꼭 소식 더 저희 쪽에 소식 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하거나 이런 코너로 꼭 기획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전노 님께서 만원 최두열의 뮤직트래블 님께서 2만원 그리고 깨알깨알 님께서 만원 이진성 님께서 2만원 공공죽겠지 님에서 저는 읽었을 뿐입니다. 공공죽겠지 님께서 3만원씩 두 번 보내주셨습니다. 신기하네. 공공죽겠지 저게 죽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죽을 판이다. 네. 오늘 방송이 이상하게 중단이 됐어요. 이상하게 끝났습니다. 비절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절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단이죠. 절개라고 좀 위트 있게 넘어가면 안 되니 형하고 위트는 어울리지가 않아. 나와. 형하고는 비트가 어울려. 비트 주세요. 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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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팟빵이 인터넷이 복구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복구되면 돌아올 거고요.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요? 점심에. 김치찌개 햄버거 김치찌개 햄버거 아직 먹었어. 가위바위보 해. 이제 25분이야. 가위바위보 해. 35불로 어떻게 기다려.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 35분이야.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대박. 대박. 못 잤지 또. 악롱. 해검 su בע función 이쪽은 CDC. Laughte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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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